뒤에 있다! 잡았다! 캔다! 자 소리가 딱 물려 나오죠? 자! 우와! 사이즈 봐! 우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도 바다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로주 시작합니다! 출발! 오늘은 자갈밭이 있는 이 모래를 걸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아퍼아퍼 자! 갑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개조개 쓰고 있어요 아! 이런데 개조개가 나오는구나 야! 이게 지형이 되게 힘든 지형이네 돌 사이에 있어서 아! 돌 사이사이에 아! 돌이 나오죠! 있어요? 있어요? 과연! 와! 나온다! 와! 최고다! 최고! 와! 인정입니다! 제가 지금 꿈에 있는 드락에서 지금 2박 3일 놀고 있잖아요 펜션에서 지금 자고 있잖아요 오늘 많이 잡아주십니까? 전 잘 못하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 와! 나왔다! 나왔다! 와! 와! 바로 나온다! 역시! 역시 펜션 주인장은 다릅니다! 끝! 끝! 우리 순풍순풍 첨풍은 과연 두 개를 캘 수 있을 것인가? 야! 얕게 묻혀있나 보다 느낌이 벌써? 오! 아직은 아니었어요 자! 페이크 나왔다! 와! 사이즈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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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 거! 와! 대박이다! 대박! 역시! 우리 순풍순풍 첨풍! 오!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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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한 거까지! 와! 장난 아니다! 기술자! 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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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왕섭! 와! 이건 뭐 지금 칼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네요 지금! 와! 못 딴다! 자! 과연! 자! 과연 서로! 서로 지금 따겠다고! 야! 사이즈 봐! 와! 자! 여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 와! 진짜 바다가 이래서 좋습니다! 와! 이런 척박한 곳에도 피조개가 있네! 아! 자! 이거는 그냥 보기만! 자! 과연! 사이즈가! 아구! 아구!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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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얜 데려가면 안 돼! 이건 데려가면 욕심이야! 뿅! 오! 물 쏜다! 물 쏜다! 어! 돌을 지금 꺼내는 우리 펜션 사장님! 어! 꿈에 있는 딸아! 자! 과연! 아! 이 지형이 되게 힘든 지형이네요 여기가! 아! 예! 아! 정말! 그러니까 돌 틈에 있어서 힘드네요! 사이즈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도 느껴지시는군요! 이 안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 사이에 있나 보다! 와! 이걸 빼내면 진짜 집념이... 와! 차 살았다! 와! 대박! 이야! 역시! 역시 펜션 사장! 와! 대박! 짝짝짝! 와! 이렇게 틈 사이사이에 있나봐요! 모래가 쌓여있는 곳에! 아! 역시 지식인! 하하하하! 초보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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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요! 지금 그게 뭐예요? 홍합! 아! 홍합! 아! 홍합이 있구나! 여기도! 저에게도 구멍 하나만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거기? 아! 여기 있어요? 진짜? 아! 예! 한번 파볼게요! 네네네! 와! 이게 바로 보였다고? 대박이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있다 없다! 자! 호미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난 쌍남자니까! 약간 좀 사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있다! 있다!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바로 그렇게 됐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나왔어! 진짜 대박이다! 초보여님!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와! 대박이다! 대박! 이것도 구멍이에요? 아! 여기 있다! 구멍! 아! 맞네! 맞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과연! 이야! 이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보냐! 자! 과연! 근데 땅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오! 나왔다! 와! 나오네! 나오네! 와! 구멍보는 센스! 대박! 겟구! 여기도 해삼! 어! 다 저다가 바다에다가 던져주는 센스! 아! 그렇지! 요거 주석하면 안 되니까 바다에다가 멀치 던집니다! 아! 거기 또 하나 또 있네! 와! 진짜 해삼 양식장은 사랑이네! 네! 맞습니다! 던집니다! 오! 좋다! 와! 해삼 큰 거! 자! 무조건 다 바다에다가 사이즈 좋다! 와! 진짜 해삼 양식장이 많네! 자! 해삼을 던져주는 센스! 그렇지! 돌아가! 바다로! 과연! 와! 돌! 와! 살짝 당황했네! 돌이 나와버리네! 형님! 어! 찾았어요! 옆에! 여깄다! 찾았다! 우와! 진짜 크다! 와! 어이구! 우리 미어코수가 훔쳐갔어! 미어코수가 훔쳐갔어! 아니! 날 줬는데 왜 니가 걔! 엄지척? 엄지척! 으하하하하하! 이걸 또 알아냈어! 자! 파봅니다! 와! 여기 하나! 아! 근데 작다! 이런 건 놔줘야 되죠! 작아서! 자! 또! 여기 구멍이 또 하나! 또 있었어요! 자! 그렇지! 작은 걸 놔주니까! 어! 안녕하세요! 허허! 우와! 잡았죠! 와! 대박이다! 대박! 이야! 물수절로! 이거 작은 거는 놔주고! 자! 이거는!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이야! 돌조개 이거 먹는 거예요? 아! 난 그냥 그건 잘하네! 돌조개구나! 이게! 와! 신기한 거 봤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먹어서... 아! 돌조개가? 저거 처음 봤어요! 근데 맛있대요? 맛있대요! 와! 이거 그러면! 이것만 켜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와! 이게 맛있어서! 돌조개! 와! 겟 굿! 어딘가에 구멍이 있겠다는 거죠? 아! 거기! 와! 자! 팝니다! 이건 좀 구멍이 널널하네요! 그래도! 과연! 오! 나왔다! 와! 나왔어! 나왔어! 아니요! 아니요! 아! 돌이구나! 오! 이게 나왔구나! 와! 이거! 와! 사이즈 좋다! 겟 굿! 해삼 봐! 와! 사이즈 무서워요! 오! 사이즈 좋다! 와! 해삼! 사이즈 크죠? 돌아가! 와! 그런 틈 사이! 와! 네 개! 한 자리에서? 와! 또! 또 물 쓴다! 또 있나봐! 물 쓰는 거 봐! 다섯 개! 와! 한 자리 다섯 개! 거기 있다! 고거다! 와! 여섯 개! 한 자리에서 여섯 개! 와! 대박! 이 난리여! 난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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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보이죠?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펼게요! 그때 배웠던 스킬대로 꺼내봅니다! 그렇지! 우와! 진짜 사이즈 큰 거 잡았다! 와! 우와! 그렇지! 안 나온다 했어! 와! 진짜 크다! 엄지적입니다! 와! 대박! 나갈 때까지 주는 센스! 오! 개꿋! 자! 어우! 야! 어우! 물 쏘는 거 봐! 어? 이거 개저개가! 아 뭐 아 아 아 계속 있다 잡았다 캔다 자 소리가 딱 딱 물려 나오죠 자 우와 사이즈 봐 와 최고 아닙니까 야 여기 있습니다 어 내 것도 아닌데 뭘 해적질이야 하하 여러분 역시 호미보다는 괭이 한자루가 낫네요 자 봉담이는 즐겁게 해로자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됨 아뜨거 으 으 어 뜨거 아 아... 하... 음... 아... 음... 아... 뜨거워...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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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뜨겁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으음... 아... 뜨거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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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와... 이것도 끝내주네... 오음... 삼들이 보면 갈빗 떠는 줄 알겠어... 하핳핳... 진짜 커다... 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늘 얼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확실히 생으로 먹어야 돼. 아 좋다. 밥 조금만 더 주세요. 저번에 잡아온 건데 얘가 먹고 싶었어. 얘가.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뜨끈뜨끈한 걸 먹어야 됩니다. 아 행복해.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했으면 낯선. 하아. 헹. 음. 하아. 으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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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